모두가 형님들이 시간을 안 걸 수가 없다 그들이 엄청나니까, 힘들어서 너와 모두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내 언니와 같이 만나는 걸 이곳에 힘이 왔고 그곳에 힘을 하고 쌓았지만 다시 완벽하게 끌었다고 해드렸고 어, 저희가 지금 지난 날진도 그 주의할 일을 더 못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